안녕하세요 드림직의 차입니다 자 정말 이거 우픈 일이 벌어졌죠 지난번 영상 그 영상 올려놓고 나자마자 바로 발생된 일입니다 뭐 커다란 사고는 아닌데 바로 그때 제가 언급했던 바로 그거죠 제가 들어가면 빠진다고 이거 빠질 것 같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또 안빠진다고 들어오라고 들어오라고 해서 또 들어갔습니다 자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여기도 간단한 작업 이었죠 일단 브로크 함빠레트와 레미탈 함빠레트 오늘도 간단한 작업입니다 간단한 작업인데 지난번 영상에 말씀드린 일이 고대로 벌어집니다 자 이게 왜 자꾸 대풀이 될까요 끊임없이 대풀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거기 빠질 것 같아서 불안하죠 항상 보도블록 위에 올라갈 때는 항상 이 마음이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올라가기 전에 다짐을 합니다 이것 올라가도 되냐고 물어보고 빠지거나 주저앉을 수 있다고 분명히 다 인지를 시켜드렸거든요 인지를 시켜드려도 안빠진다고 들어오라고 또 빨리 들어오라고 해서 또 부지런히 들어가죠 자 지금 이제 주차장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은 보도블록이 나옵니다 지금 이제 하도 사람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거의 모자이크 처리를 했어요 뭐 주요 부위만 보시면 되니까 상관없죠 자 이곳에 물어보고 잠깐 세워놓고 가서 이제 여기 경비하시는 분도 계시고 관리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다짐을 받아야 되요 자 이제 일하시는 분은 또 일하시는 분이고 이곳 관리하시는 분이 못 올라가게 하면 이제 올라갈 수가 없죠 자 어쨌든 이제 일하시는 분들의 그 심정을 제가 이해 못하는 건 아니죠 이 자재를 이곳에서 옮기는 것하고 다만 10m라도 더 들어가는 거 하고는 일하는 속도가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힘들죠 인력으로 날라야 되니까요 뭐 마음은 간절하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지게차가 저런데 들어가기 싫어서 안 들어가는 게 아니죠 지게차는 힘들 거 없습니다 10m 더 가나 20m 더 가나 마찬가지인데 위험성이 굉장히 많이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보도블록 자체는 이곳이 그래도 차량들도 다닌지 몰라도 꽤 단단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저 앞에가 놀이터에요 놀이터인데 그 놀이터 바닥이 모래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기도 못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안 빠진다고 그래서 일단 저도 들어가는 데까지 들어가 보도록 했습니다 들어가 보는데 역시나 아 지게차가 빠지네요 더 이상 못 들어갑니다 저기선 자꾸 오라고 손짓을 하는데 어쨌거나 물건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빠지지 않기 때문에 들어가 보는데 역시나 빠져요 더 이상 못 들어가죠 그래서 이곳에 내려놓고 나오려고 했는데 지게발이 안 빠집니다 왜냐하면은 저 보도블록 파레트가 모래를 누르면서 밑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지게발을 꽉 누르고 있어요 그래서 안 빠지죠 그래서 이제 밑에다 또 벽도를 한 장씩 보여줘야 됩니다 요거 고이면은 조금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지게발이 빠져나올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미 벌써 한바퀴 돌았죠 앞바퀴가 한바퀴 돌았다는 것은 그만큼 파고 들어갔다는 얘기에요 자 현상태에선 안되죠 뒷바퀴도 지금 모래 속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든채로 뒷바퀴를 모래 밖으로 나간 후에 이제 이곳에서 내려놓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여기서 나가면서 발생되죠 발을 내려놓고 제가 멈출 수가 없어요 멈추면 무조건 빠지거든요 어쨌거나 한방에 빠져나와야 됩니다 자 이제 빠져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쭉 빠져나오는데 엄청 흔들리죠 왜냐 모래에서 보더블로그 타기 위해서 경계석을 넘어야 되는데 보세요 경계석이 다 빠져 있죠 역시나 이런 일이 발생되는군요 자 제 생각이 많이 맞았죠 대부분 빠질 것 같다 그러면 빠지더라구요 안 빠지면은 저도 좋고 저분들도 좋은데 빠집니다 빠지고 나면은 수습하려면은 저분들도 이제 이거 일하기도 바쁜데 저거를 먼저 또 고쳐 줘야 돼요 저기 이제 아파트 상가 쪽이기 때문에 저거를 저렇게 놓고 다른 작업을 하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거를 먼저 수습하는 게 1순위에요 자 그러면은 얼마나 손해입니까 조금 더 이 자제를 앞에다 내려놓으려고 하다가 더 손해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금방 지난번에 동영상 올려놓고 바로 그 동영상 올리는 날 바로 이 일이 벌어진 거죠 제가 뭐 무슨 힘이 있습니까 안 올라간다고 그러면은 뭐 지게차 작업을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이분들이 원하시는 곳까지는 움직여 줘야 돼요 그래서 뭐 지게차가 빠지면은 다른 지게차 불러주든지 하겠죠 저는 분명히 빠질 거라고 지게차가 빠질 수도 있고 보드블록도 주저앉을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다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떳떳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얘기 안 하고 만약 올라갔다 저렇게 됐으면은 저 또 지게차 작업을 받으려면은 머리가 아픕니다 제가 잘못하지 않았어도 뭔가 잘못한 거 같은 기분 그런 거 아시죠 어쨌든 이런 일이 발생됩니다 조금 힘드시더라도 좀 안전한 곳에 내려놓도록 하세요 이러시는 분들 고생하시겠네요 안전운전 하세요 또는 바닷가 아프지 않군요